암흑의 투사! 켄타스콘! 긍정하다... 위험해! 이 전자차단벽을 만지면 순식간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만다고! 물샐 틈 없이 엄중하게 경비하고 있구나! 닥터엑스가 다시 움직인 걸 알게 된 후로 프랭클린 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닥터엑스의 부하들이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만반의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거든! 시공 전송장치를 사용해도 이 전자차단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로키! 뭐해! 빨리 와! 어? 그런데 찬아,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저 녀석은 대체 누구야? 아아! 저 애는 로키야! 히히... 전 애는 닥터엑스의 명령에 따라서 메카니머를 모았는데... 저 녀석이 뭘 했다고? 아, 진정해! 지금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좀 시끄럽긴 하지만, 진짜 좋은 애지! 안해... 어? 예이! 아아! 아, 아빠라... 뭐... 확실히 나뿐 녀석은 아닌 것 같군... 보고싶었어, 찬아. 다들 잘 지냈지? 오랜만에 모였네요. 다비랑 다나도 여전하구나. 에반! 찬아,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친구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그게 너무 반가워서 널 얼마나 보고싶었는데, 에반. 뭐야, 나쁜 녀석들이랑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운다고 들어서 이젠 제 몫을 다하게 됐나 했더니만 순 울보잖아! 나보고 울보라고? 네가 흘린 건 뭔데? 눈물이 아니라 땀이야? 오랜만이구나. 다들 잘 왔다. 네가 루키구나. 반다인과 막상막하로 싸웠다고 들었다. 무척 뛰어난 데이머인가 보구나. 반다인하고 저는 서로 영혼을 맞부딪혀 싸우는 라이벌인 줄! 우정이 사나이를 강하게 만든다! 그렇지, 반다인? 네 마음대로 날 끌어들이지 마. 최고로 멋있어, 럭키! 잘생겼다! 어? 진짜 멋져! 사나이답네! 공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 막무가내 열혈남들!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럴수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을 가진 메카님을 들이구나! 야! 하하하하하하! 닥터엑스의 연구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아니지, 아니야. 지금은 닥터엑스의 연구 성과에 놀라워할 때가 아니야. 닥터엑스의 비뚤어진 야망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해. 잘 봐둬라, 프랭클린. 메카니멀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네 녀석이 틀렸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 주마. 부르셨습니까, 닥터엑스? 그래. 트라이포스에 와있는 애송이들이랑 좀 놀아줘야겠다.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잠깐. 그걸 사용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닥터엑스. 이쪽은 이걸로 됐고, 그럼 다음은? 부르셨습니까? 너는 지구로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엑스. 이럴 때 로켓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꼬박 날려버려! 이럴 때 로켓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꼬마야, 오늘 배틀에서 보여준 불타는 투지 잊지마. 그래! 바로 불타는 투지야! 어? 전에 볼카라는 메카니멀이 있는 동안에 평범한 산이 화산으로 변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거기 말고도 메카니멀이 있는 곳에서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탐색해서 메카니멀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재미있겠는데? 하지만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수로 알아? 그러고 보니 마을 동쪽 시계탑 주변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즘 인터넷이 떠들썩해. 어? 바로 그거야! 준아, 잠깐 기다려봐! 어? 어? 다들 이곳으로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전에 말했던 에반킹과 윙 피닉스에 대한 정보가 제법 모였기 때문이다. 다들 먼저 이걸 봐라. 예전에 에반킹과 윙 피닉스의 성능을 시험했을 때 찍은 영상이다. 그럼 시작해다 올리야. 네. 연합킹과 윙 피닉스의 성능을 해뿌기 때문이다. 그리고 듯한 에반킹 여기가 된다. 채용 을 사원의 기운으로 렐드문을 자고 나이스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실험 단계였을 때 찍은 영상이다. 완성된 에반킹과 윙 피닉스는 이보다 수백 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다행히 닥터 엑슨의 지금의 에반킹을 찾지 못한 것 같구나. 이 틈에 우리가 먼저 에반킹을 찾아냈어 닥터 엑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에반킹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리안이 힘들게 복원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걸 단서로 에반킹을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말이 쉽지. 엄청 고생했다고. 수고했어. 그리고 에반킹을 찾으려면 메카니멀이 더 많을수록 좋겠지? 이 녀석들을 데리고 가. 오랜만이다. 잘 부탁해.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녀석들도 준비했어. 메가 드래곤에 메가 스콜피온까지 굉장해! 프랭클린 박사님께서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켜주셔서 닥터 엑스랑 싸울 때 큰 힘이 돼줄 거야. 고마워, 리안! 고맙습니다, 박사님. 에반킹과 윙 피닉스가 닥터 엑스의 손에 넘어가도록 놔둘서는 절대 안 돼. 닥터 엑스의 야망을 너희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워, 리안. 나야말로 성가신 일을 떠넘기게 돼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한테 맡겨둬. 자, 그럼 이만 지구로 돌아갈까? 그래, 그러자. 어, 불타오른다! 다비랑 다나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린 일단 마을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아빠랑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나도 아빠랑 엄마가 보고 싶어. 그렇구나. 하지만 금방 도와주러 갈게. 도와주러 갈게. 자, 이젠 진짜 지구로 돌아... 미안해, 찬아. 어? 나 잠깐 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 어? 좋았어! 이 근처야! 그래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할 건데? 어? 이런,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해봤어! 준이가... 점점 로키를... 닮아가는 걸... 지진이다! 으아악! 어라? 지진 속보가 없는데? 설마 진짜로 이 근처에서만 지진이 일어난 걸까? 진짜로? 메카니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게. 그런데 이따 쳐도 어떻게 찾을 거야? 지금 우리한텐 메카니멀 레이더가 없잖아. 테이머의 길 첫번째! 메카니멀은 본인 스스로 찾을 것! 이건 그냥 무작정 걸어 다니는 거잖아. 메카니멀이 눈에 띌까? 다비가 이상한 것만 가르쳐놨어. 응? 반응이 사라졌는데? 어? 또다시 잠들어버린 걸까? 어쩔 수 없는 녀석이군. 여기에 마리가 있다는 건 메카니멀이 있다는 증거야. 역시 선생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옳았어. 기왕 이렇게 된 거,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저 애들이 메카니멀을 찾길 기다렸다가 우리가 가로채는 거 어때? 그건 좀 비겁한 방법 아니야? 무슨 소리! 중요한 건 우리가 메카니멀을 손에 넣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겁한 짓이라도 하겠어. 그래야 사나이지. 이상한 데서만 사나이다운 걸. 뭐야! 왜 웃어! 멋진 풍경인데?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어? 메카니멀이 테이머가 하는 일에 참견하면 안 되겠지만 한 가지만 충고하지. 테이밍된 뒤로 널 쭉 지켜보면서 네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도 네가 이루려 하는 꿈이 얼마나 훌륭한 건지도 잘 알게 됐어. 하지만 지금은 그 찬이라는 소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닥터 X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 찬이랑 힘을 합쳐서? 마침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야 소년! 마리가 지금 이 근처에 와 있어. 뭐라고? 마리가 또 지구에 와 있다고? 그래. 찬과 그 친구들이 지구를 떠나 있는 틈을 노려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준이라는 꼬마가 귀찮은 일에 휘만일지도 모르겠어. 이제 어떡하지 소년? 하늘에 계신 엄마,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아빠를 도와 무시무시한 닥터 X의 야망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엄마랑 느긋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 그럼 지구로 돌아가서 닥터 X랑 마리한테 맞서 힘껏 싸워보자. 응. 이왕 온 거 지구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놀다 가지 않을래? 데이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른 마리와 함께 행동하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 지구에... 미안하지만 우린 너랑 놀아줄 시간 같은 건 없어. 어찌로워! 그만해! 그만하지 못해!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지 마! 고부를 괴롭히는 앤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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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너희, 눈에 거슬리는군. 으아! 너희 같은 애송이들은 무시해도 되지만, 거기 꼬마는 메카니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상대해 주지. 으아! 어떻게 할테냐, 꼬마야. 순순히 메카니멀을 넘겨주면 이번엔 넘어가주마. 그렇게 하는게 좋을걸? 나하고 싸워봤자 니가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까. 으아! 웃기지마! 너같은 애한테 메카니멀을 넘겨줄 것 같아? 어? 정말 어리석은 꼬마로군. 그럼 다신 까불지 못하게 해주지. 그 메카니멀은 이제 내꺼다! 잠깐 기다려! 나는, 준희 말의 찬성이야. 너한테는 메카니멀을 절대 넘겨주고 싶지 않아, 마리. 드디어 정면으로 나서는건가? 덕분에 수고를 덜게 됐군. 너의 도전을 받아주지! 셋업! 메카! 뼘, 뼘, 뼘! 서랍가! 빛나는 미소리를 위해 다카라 돌아! 메카니멀 고! 금지의 고수, 돌아! 무자비하게 쓰락질해라, 볼카! 무자비하게 쓰락질해라, 볼카! 매카니머를 도구처럼 함부로 다루는 네가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 잘했다, 로키! 나도 저 애가 마음에 안 들었다오! 동감이다 넌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이 열혈남, 의외로 인기가 많군요! 이번엔 내가 싸우게 해줘, 로키! 흠! 제일 첫 번째로 친구가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게 불하다고 아, 친구야! 알겠어, 그럼! 좋아! 맘껏 싸우고 오겠어! 우리가 로키를 도와줘야 해! 처음부터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써줘 이럴 때를 위해서 프랭클린 박사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알겠어, 바벨 그럼 할 수 없군 기다리고 있었어, 맴맴! 1 대 4인가? 딱 좋은걸? 그럼 간다, 켄타스콘! 셋업! 맥카! 셋업! 맥카! 셋업! 맥카! 사나이가 가는 길을 보여주마! 크랑! 맥카니멀 고! 함께 싸우자! 디스크 캐럿! 맥카니멀 고! 모두를 위해 싸워라, 치르매미! 맥카니멀 고! 너의 힘을 보여줘, 바벨! 맥카니멀 고! 가라! 크랑! 바벨! 맥카니멀 고! b 맥카니멀 고! cârale 유육자 phones 푸고 가디 게스키 이색 메카니마 méregist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 메카니멀은 대체 뭐지? 저 메카니멀은 대체 뭐지?